안녕하세요 여러분, 나나나나리입니다. 제가 이전에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때 몸매관리를 하려고 먹었었던 세리박스의 제품들이 있었는데 관리를 하려고 먹었다가 지금은 진짜 맛있어서 계속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. 이제 마침 다 먹었겠다. 이제 또 여름에 열심히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해서 다시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게 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섭취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짠! 이 제품은 바로 세리박스 세리번 나이트 오아시스 제품이에요. 이 세리번 나이트 오아시스의 인체적용 시험 결과 4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체지방량 감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기능성 원료인 엘 카르니틴 라르트레이트가 합류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스위스 론자사의 원료가 합류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카니표 로고도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또 여기에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합류가 되어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로 배변활동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성분이 합류가 되어 있고 비타민 4등이 일일 권장량의 100%가 합류가 되어 있는 데다가 부원료로는 구종의 부원료까지도 합류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비타민까지도 챙겨낼 수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. 이 박스 열어서 보여드리면 짠! 이렇게 두 박스가 들어가 있고 이 한 박스에는 총 14포가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한 박스당 총 14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주씩 총 4주 동안 섭취를 해줄 수가 있는 분량으로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개별 포장이 다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타먹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마셔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. 그럼 저도 이 세일박스 세리버나이트 오아시스 제품 바로 한 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식사할 때는 특히나 좀 헤비하게 먹으려고 할 때 음료수를 대신해서 먹어주고 있어요. 맛은 달달하고 새콤한 푸른 맛이라서 그냥 음료로 즐기기에도 맛있는 맛으로 부담없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. 식사하면서 먹으면서 액체라서 그런지 포만감도 더 빨리 올라와서 평소보다 좀 덜 먹게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있어요. 저는 이 제품을 먹으면서 너무 편했던 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별 인정형의 맛있는 다이어트 제품이라서 수분 섭취도 자연스럽게 많이 해줄 수가 있는 데다가 음료수 마시듯이 마셔주면 돼서 재택근무하면서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타서 마실 수 있는 다이어트 워터 믹스로도 먹고 있거든요. 운동하면서 목마를 때 마셔주면 맛있기도 하면서 식사할 때나 운동할 때 언제든 간편하게 마시면서 가벼워지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네 여러분 이렇게 세리박스 세리버나이트 오아시스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며칠 동안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제품은 드셔보시고 난 뒤에 4주간 꾸준히 드시고 나서도 제품에 만족을 하지 못하셨다면 100% 환불을 보장을 해줄 만큼 제품에 자신감이 있는 브랜드니까 드셔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세리박스 세리버나이트 오아시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에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